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손주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위 학생들이 앞으로 7월 3월 학평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학평 시험이 고위 학생들한테 갖는 의미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험을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모의고사 일정은 우리가 이번에 보는 게 3월 학평입니다. 그리고 6월 9월 평가원 고3 평가원 시험을 볼 때 맞춰서 또 한 번씩 치러지게 되고 수능 직전 그러니까 고3이 되기 직전에 보는 10월 학평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고요. 이번에 치르게 되는 3월 학평은 고위 대상으로 하고 범위를 보면요. 통합과학 즉 우리가 배웠던 고1과학의 물리 내용 전 범위가 들어가고 그리고 고3에 해당하는 우리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물리학원에서는 역학과 에너지 단원의 힘과 운동, 운동법칙 즉 등가속도 운동까지만 들어갑니다. 사실 이 단원에서 어려운 게 역학적 에너지 단원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아주 어려운 단원은 들어가 있지 않다. 그리고 뭐든지 상대적인 거지만 고3이 보는 수능 시험 혹은 고3이 보는 모의고사에 비해서 이 고2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볼 때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아 수능 시험이 이런 형식과 형태로 나오는구나 시간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아 이 시간 안에 이 정도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고 범위가 좀 넓어진 그런 시험을 앞으로 보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처음으로 익히시는 기회가 될 거고요. 자 그래 시험장 체험도 마찬가지죠.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우리가 아주 좋은 컨디션에서 예를 들면 독서실의 내 자리에서 문제를 쫙 푼다.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컨디션이 나쁠 수도 있고요. 옆자리의 학생이 다리를 떠는데 갑자기 그게 보이면서 좀 신경이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애가 이상한 제스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리를 긁는다거나 아니면 자꾸 기침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시험장이란 거는 완전히 최적화된 아주 깨끗한 공간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사실 시험장에서는 내 능력치에 80% 이상만 발휘해도 성공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장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체험하는 그런 거를 목표로 삼으시면 되고 자신의 대략적인 위치 파악 여기 대략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고의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구나 물론 물리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수형 사회과학을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국수형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물리 같은 경우는요 맛만 먹고 공부하면 두 달이면 개념이 끝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금방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워낙 분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물론 문제풀이는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과목 국수형의 자기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제 고의이가 되면서 내가 수시로 갈 것이냐 정시로 갈 것이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돼요. 고1 동안 만들어놓은 내신과 고의 지금 이 전반적인 내신이 앞으로 수시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혹은 내가 좀 소홀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시에 좀 집중을 해서 정시로 승부를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갈림길에 놓이는 게 고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시고 내가 수능 시험에 어느 정도 내신보다 수능을 봤더니 수능 형태의 시험을 봤더니 내신보다 내가 이게 좀 할 만하겠는데 수능이란 거는 폐자부활전이 있잖아요. 내신은 폐자부활전이 없죠. 그냥 지나간 거는 끝난 겁니다. 근데 수능이란 거는 내가 3월 모의고사를 잘 못 봤다고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6월에 올라가고 9월에 올라가고 실제 수능에서 더 올라가고 이렇게 부활할 수 있는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단계로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 내가 수시는 조금 어렵겠다 그럼 정시에 도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어떤 시험의 전체적인 나의 느낌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선택과목의 확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고의 생활을 쭉 하면서 여러 번 시험을 보잖아요. 네 번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과목들을 좀 번갈아 보면서 아 내가 어떤 과목이 좀 더 나을까 네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이 과목을 좀 집중해서 공부해서 3월을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을 집중해서 한 6월에 한번 봐보고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하는 게 좋을지 그런 선택과목을 확정하는 1년 동안의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어쨌든 고3이 되면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고2 때보다는 고3이 되면 한 과목 두 과목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과목을 골고루 공부하면서 나에게 맞는 과목이 뭔지 또 시험에서 내가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도 있고 공부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험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3월 학평은 사실 성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가지고 내 성향과 나의 앞으로의 목표 그 다음에 나의 앞으로의 공부 계획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이 많이 어렵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 한번 쭉 천천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1단원 등가속도 운동 내용 쭉 복습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보시고 오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고2, 3월 학평 대비에 대한 간략한 퀘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2, 3월 학평 대비에 대한